네, 안녕하세요. 솔리아 기빈의 브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학원을 통해서 차일드케어, 유학교육 과정을 다 수료하신 학생분과 함께 후기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스반 아코에서 차일드케어를 공부하고 있는 장학나라고 합니다. 저는 2년간에 걸쳐서 사이티스위원 디플로마를 수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께서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과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워킹홀리데이로 먼저 호주로 오게 되었고, 그 도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일드케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코에서 차일드케어 과정을 공부하실 때 어떤 장점이 있으셨어요? 아코는 먼저 전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오로지 차일드케어만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강의실 세팅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다 차일드케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학업에 집중하기 좋은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면 같이 공부하셨던 학생들의 국적이라든지, 아니면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셨어요? 현재 디플로마 과정에는 영국, 케냐, 베트남, 남미에서 온 6명의 학생이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다닌 2년 동안 같이 공부한 남학생은 전부 2명밖에 없었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5% 미만으로 엄청 적은 숫자죠. 대부분 다 여학생분들이시네요. 혹시 그러면 학업하시면서 호주 학생들도 같이 학업을 좀 하셨어요? 아니요. 호주 학생들은 도메스틱 반으로 해서 분류가 따로 되어 있어서, 인터내셔널 학생이랑 섞이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일드케어 과정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차일드에르케어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아기의 뇌피를 어떻게 가는지부터, 발달 시기에 따른 적합한 환경과 놀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또 어떻게 계획해서, 문서화시켜서 부모 학부모님들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그것이 또 센터를 평가하는 자료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팅하는 과정도 배우게 돼요. 차일드케어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어려웠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리걸 파트나 포리시 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강의를 따라가는 데는 별로 힘든 부분은 없었고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액티비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에 공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간단한 신체 활동들 같은 것들을 같이 학생들끼리 공유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뭐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실습에 대한 압박이었는데 저는 실습을 거의 막바지에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이 시작되자마자 실습지를 구해서 같이 공부와 병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배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실습지에 가서 도대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되겠는지 엄청 그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때는 이제 뇌피체인지를 배우기도 전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먼저 실습을 가게 되더라고요. 보통 차일드케어 과정 안에서는 3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습지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시작되면서 트레이너가 각자 원하는 실습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저희 집 주변에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실습지를 위주로 한 다섯 군데를 적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트레이너가 그거를 전화를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을 원하는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물어봐주고 그 다음 거기서 최종 결정된 한 군데를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실습을 가시면 주에 한 몇 회 정도를 가세요? 실습은 주 1회에 8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8시에 출근을 해서 4시까지 하고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실습지에서 먼저 실습 전에 한번 방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실습지에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들 같은 것들 챙겨가서 사인도 받고 그리고 이날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이제 미리 가서 디렉터가 센터 투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타스크를 하게 되면서 센터가 어디에 뭐가 있고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한번 학습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미리 가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현나 씨가 실습을 하셨을 때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학생은 어쨌든 아직 퀄리피케이션이 좀 이렇게 만족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에듀케이터 밑에서 슈퍼바이징 된 상태로 모든 타스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다른 에듀케이터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는지 그런 걸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아이들을 돌본다던가 아니면 식사 시간에 아이들 피딩하는 걸 좀 도와준다던가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나 씨는 지금 차일드케어 관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럼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는 지금 캐주얼 에듀케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센터를 중간에 바꾸지 않아서 거의 2년 동안 한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반쯤 됐을까? 그때는 이제 33를 이미 수료한 상태였고 디플레어만 수료 중에 있었는데 그때 먼저 작업표를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실습했던 곳에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캐주얼 에듀케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관련 필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한 시급은 어느 정도 받게 될까요? 네. 페어워크의 페이 가이드를 보시면 더 정확히 나와 있고요. 이제 일하는 시점에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계신지 풀타임인지 아니면 파트타임인지 캐주얼 잡인지에 따라서 이 시급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33 수료 후에 캐주얼로 일하시게 되면 시급이 한 28불대 정도고요. 디플로마를 수료한 뒤에 캐주얼 잡으로 일을 하시면 대략 30불대로 알고 있어요. 꽤 높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나씩 계속 생각했을 때 어떤 분들께 이 차일드케어 과정을 추천하실 것 같아요? 공부하는 과정만 생각했을 때는 과제 양이나 출석 일수나 수업 내용 등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는데 이제 이 분야에서 일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운지 또는 적성에 맞는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스태프들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수월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더 적응하는 데 좋은 요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오늘은 호주의 차일드케어 과정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호주 유학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여기 플러스 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